예린아, 삼촌 뭐라고? 엉클 엉클 삼촌 자가 커? 커 삼촌 많이 컸어? 응 예린, 많이 커 할아버지, 자가 할아버지는? 할아버지는 자가 할아버지는 그램파 그램파 삼촌은? 엉클 나는 내 살 내 살이야? 아빠 이름은? 아빠 이름은? 아빠는 잠대다 엄마는? 아이고, 잘한다 아이고, 잘한다 할아버지는 뭐예요? 할아버지는? 정명수? 정명수? 응 할아버지는? 주대준 주대준? 응 삼촌은 뭐예요? 주은광 주은광? 응 은광이 삼촌이야 응 나이 뭐예요? 응 나이는? 장예린 장예린 내 살 내 살 내 살 내 살 예린 내 살 응 잘 알아요 잘 알아요 예린은 뭐예요? 예린은 내 살 예린 장예린이지 토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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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삼산물 응? 토요 사진 찍어요 예린이 예쁜 사진 찍어요 머리도 엉망인데 다시 찍어요 예쁘게 찍어요 어디다 이미 사소하고 잘할까 잘할까 I love you I love you 해줘야지 이렇게 하고 이따 밥 먹고 양치 하자